다리 묶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. 사람이 일부러 묶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. 한 마리가 죽었어요. 일주일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. 머미가 젖을 잘 빨린 모양이에요.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.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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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. 그 전선이 이렇게 묶여있다가 매듭이 오래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고 해서 괴사돼서 그 밑부분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 밑부분이 나간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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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